평화로잉는 한자 여덟번째는 중입니다. 이 중은 중간 중국 갈 때 하는 중입니다. 중국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. 단순한 중간이 아닙니다. 상영문자에 중자가 있고요. 지사처에 중자가 있습니다. 한국 중국 일본에서 중자 있으면 제가 약간씩 다릅니다. 한국은 가운데 안 속 사이 또는 적중한다 할 때 맞다 뚫다 하는 뜻이고요. 중국은 발음을 일성으로 하느냐 사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다릅니다. 일성 즉 쩡이라고 발음할 때 하고 사성 쩡 발음할 때에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. 일본어는 음독으로 할 때는 쩡 라고 발음하고요. 훈독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가라는 발음을 합니다. 우리말 뜻은 가운데 중이라고 흔하게 얘기하죠. 속 내부 한가운데 중앙 중심 뭣뭣 사이 중간 동아리 반려 안 내측 과불급이 없는 도 중형의 도 은 좀 절약적인 얘기입니다. 지우치지 않는 순정의 덕 마음 중 심정 충심 절반을 얘기할 때 중이고 고르다는 뜻도 있고 관역에 맞는다 예언이 맞는다 개척이 맞는다 뜻에 맞는다 적당하다 일치한다 뭔말에 응한다 합격한다 등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고전의 중 자가 흔하게 쓰이고 있고요. 시경, 논어, 도덕경, 묵자, 주역에서 중 자를 많이 씁니다. 평화의 오법으로는 중도, 중용하고 비슷한 뜻이죠. 중립국, 영세중립국,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할 때의 중립 중정, 중화 중화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중국에서는 많이 쓰는 뜻입니다. 과, 불급이 없는 중용의 상태 철학적인 어휘는 역시 중용이 많고 중정 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역의 동인교에 중정이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성의학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미, 발, 위, 지, 중 이라는 어휘도 있습니다. 이 중이라고 하는 건 역시 중국의 또 한국, 일본, 동양 사회에서 가장 가장 중용의 가치를 드러내고 철학적인 언어이고 평화의 언어입니다.